이렇게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이게 더이상 뒷이야기는 없다 이런식으로 도입부가 있죠 기구 네, 아타시모요 근데 그거는 원래 아타시나의 얘기는 없기 때문에요 아? 아... 왜 자꾸 웃을래요? 에? 응, 여러가지를 보내고 아님과의 생각들은 역시 즐거운 것만이 있었어요 아, 리즈와 여러가지로 아, 마지막으로 퀴즈? 아, 이미 맞췄구나. 저번에 아스나는 자기가 입었던 옷에 디자이너 이름을 물어봤는데 아, 전부 가게가이도 없는 것이예요. 어떻게 입는 옷에 디자이너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걸 기억 제대로 회복이 되었나 퀴즈를 내는 거냐고요. 그럼,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야지. 어? 리, 리, 리즈? 아, 왜 그러지? 급히 하나 동시에 맞춰서... 아, 그것에... 좀, 좀... 그렇게 인기요하게 말하면, 카치까지 흘러내려야겠지? 아니, 그러면... 코끼리 담을... 야, 근데... 아, 그... 어느 나라가 너의 뇌 속에 있는 나라는 아니겠지? 그 어느 나라가 너의... 뇌 속에 있는 나라는 아니겠지? 에... 에... 리즈... 아, 그... 아... 라고 생각하는지 말했지?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지? 이 부분은... 좋은 생각이네? 아후... 생각이대 그... 그런데 리즈... 아... アンタはいつでもあたしのヒーローでいてくれた。頼りになるし、何があってもみんなを導いてくれるの。だから、あたしは誰よりもキリトを信頼しているわ。あんたはどう?信頼してくれてる? ああ、信頼している。それよりさ、リズ。 よかった。お互い信じ合える関係でいたいわよね。 リ、リズ。 どうしたのよ。 あ、当たってるんだ。 ん?鼻はもう離したじゃない。 かすみたっこ行ったご。 いや、別の場所が。 え?あ、む、胸が当たってる。 シリカマはあんだあんだ。 そ、そんな、俺はだな。 ど、どうして。もっと早く言わないのよ。やっぱりあんたは信頼できないわ。 いや、何度も言おうとしたんだって。でもリズが毎度遮っただろ。これは事故だ。 そ、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 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 い、い、い、いまのこと。早く忘れて。 い、いいわね。 わかった。わかりました。 しかし、この絶末の絶末にあすなが、 あすなが、 あ、俺にも火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 リ、ぐじんだ。 やい。 こ、まんすれの絶末の絶末も… 감사합니다.